시도 때도 없이 머리 매무서를 만지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제스퍼조 아까 엄청 작아져요 아 모르겠어요 개 소리는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개? 랭 랭 랭 랭 작은 강아지 소리 한 번 흥 흥 흥 혹시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? 아 아 조 하자 문자 조 하자 문자 아 그 유명한 원조 꽃미남 목걸이 수출 제스퍼조의 아버지는 바로 80년대를 풍미한 전설의 꽃미남 뮤지션 조하문 나그마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는데 우리 또래들은 조하문 선배님의 서남이 이거 많이 알거든요 숙무도 배우잖아요 아 정말요? 누구 있어 누구예요? 최수종? 그래 최수용씨가 서남이잖아요 최수용씨의 외조카 그죠 외조카 합격 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하 최수용씨의 외조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인나 그 날길 비바람이 분다 눈부러 갇힌다 눈부러 갇힌다 이 이별의 조작네요 이 이별의 조작입니다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애 같이 떠오르나 이별의 종착여 루스퍼는 합격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뿌뿌뿌 M2